유그룹의 경기 같은 경우는 신생아팀과 치즈조아야를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두 팀도 아주 닉네임이 악질적이죠. 신생아팀은 응애아야, 추라님, 무명악사님, 노드님, 즉키님, 마다카소님 이렇게 세 분이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요.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팀전으로 더 많이 따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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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를 키워야 되나? 와 아야스 프로! 야스 프로! 야스 프로! 야스 프로! 그런데 아직 몰라요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경이 안 끝났거든요 와 지금 칠콘도 미쳤어요 여기서 또 깎아 내려갈 수 있어요? 두번짜리 아야스 위기에요! 위기에요! 자 아야스 이번엔 타이브레이컬을 갑니다 타이브레이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딜을 받았어요 딜을 받았어요 위험해요! 자 내려가야 돼요 위기에요 위기 카레우 지시 제가 뒤로 팰리어박스에 내놓으세요 여기서 지는 사람은 헤이 세이 디스 몬 웰컴 투 더 스트리임 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여기서 진 사람은 평생 박제거든요 평생 박제거든요 지금 하지만 미스 지키겜 선수 지금 딜 보내서 끝내야됩니다 아 지금 상당히 크리스 파이크를 보내면서 첫 세트를 깔끔하게 가져옵니다 자 세트 이상 이지이 이지이 인성질 오케이 인성질 오케이입니다 도발 오케이 인성질 오케이 자 야 나오고있죠 짝스 지금 바로 스틱스피를 인성 나오고있죠 지금 3피패스 스틱스피를 받고있어요 자 티 두개 나왔죠 미스 세 박짜리를 미스였어요 저거 세 박 아니 티스피 트리플까지 포함된 세 박이었는데 아 학사선수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깝치다 죽었다고 할수있어요 네 여기서 악보 나왔어요 자 과연 이것을 지키겜 선수가 할수있을지 자 엄청난 치즈가 났죠 엄청난 치즈가 났죠 자 그러나 지금 깎아내려가지 못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지금 잘 깎아내려가고있어요 잘 깎고있어요 지키겜 선수가 요즘에 그 홈이 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포와이드까지 쓰고 지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네 저거는 평생박지죠 센터포와이드 쓰고 지는걸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바님이라는 악질투수가 있는데 아 지금 그와중에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 구하를 쓰면에도 지금 상당히 굴역적으로 지는 모습 네 센포를 쓰고도 지는 모습 자 만약에 지키겜 선수가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팀스코어가 어떻게 되는거죠 이제 팀스코어가 이제 1대1이 되겠죠 그렇죠 자 대파크에서 대파크에서 대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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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력을 보여주고있는 악사 거의 원퍼치였죠 미스를 했어요 미스를 해서 필드가 자 여기서 박으면 꼽으면 야아 정말 깎아 이거 사나요 사나요? 미스했어요 어 안죽었어요? 어 미스 방금 상당히 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키 선수 이거 이거 커버해야돼 이거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 그래도 커버를 했어요 커버를 했고 그러나 여전히 위기 악사선수 악사선수 여기서 와 13스파크 2분 30초에 아 바로 또다 또다시 극창 그렇죠 바로 극창 나오죠 몰아칠 필요가 있구요 지키엠 자 몰아쳤죠 하지만 깔끔하게 상쇄하면서 이제 지키엠 선수는 아 아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아 아 아 분노에 지금 말을 잃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지키엠 선수의 모습을 중계를 해드리면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아마 책상이 두덩앙은 하지 않았을까 샵벌을 쳐서 네 책상이 지금 지금 그리고 지금 아마 악사선수가 개인적으로 또 놀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와 이건 굉장히 분노가 날만한 아 그래도 마지막에 훈훈하게 서로 지지를 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 DT로 시작을 하고 노드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노드 선수 스피지로 자 이건 네 방짜리가 될 수 있어요 와 이거 굉장히 다시 한번 두 방 와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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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살아나요 아 이게 4강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. 저도 팍 돌려야 되는데 와 엄청난 그런 딜이 나왔습니다. 추라님 이번에는 스틱스픈으로 응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두방 세방 10... 140에 1개! 첫번째 점수를 가져갑니다. 그렇습니다. 와 지금 경기가 너무 빨리 진행되가지고 패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노덕슨 이제 다시 한번 스틱스픈으로 하지만 미스가 살짝 났지만 스틱스픈 두방을 꽂아놓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와 150에 비엠 순간 찍었어요. 이제 가운데에다가 딜을 만들면서 안정적으로 딜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 지금 미스가 났거든요. 추라 선수가 완전 위기에요. 깎을 수 있어요. 자 이거 T만 들어간다면 T 꼽았고 자 저기서까지 T스픈을 할... 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T스픈은 상세를 해야죠. 그렇죠 상세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정말 잘했어요. 정말 좋은 판단이었거든요. 아 저게 다... 잘못하면... 지금 위기에요. 완전 위기에요.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.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내려가야죠. 하지만 지금 딜을 보낼게 굉장히 많아요. 여기서 상세를 하면서 최대한 살 수 있도록... 아 그러나... 아 진짜... 살았어요. 잠시만... 잠시만... 어... 살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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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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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역전을 당했어요. 이제 노드 선수는 프리스타일로 계속해서 딜을 넣는 모습이고 이제 출원 선수는 이제 스틱스피. 다시 한 번 다... 스틱스피? 그러나 이거 너무 깔끔하다. 하지만 너무 깔끔해요. 지금 너무 깔끔해요. 이거 엄청 센 거 각오해야 됩니다. 지금. 아 지금 딜이 너무 세요. 아 이건... 아 미스가 너무 큽니다. 아... 아... 이렇게 끝나네요. 순간 111핀이 넘으면서 이제 마지막을 정말 강력하게 승리 얻으면서 이번 세트는 7대 0으로 이제 노드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서 총 세트 수거 2대 1로 이제 이기게 되었습니다. 네 신생아팀 축하드립니다. 자... 자... U랭크 U팀 U그럽 승리자들 축하드리고요. Cheers! 으악! 으악! 축하드립니다. 아 지금... 바로 얼굴이 찌푸려지는 맛인가봐요? 으악! 자... 이렇게 벌칙 수행을 했고요. 자... 어... 승리상품 하고 다음 경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제...